안녕하십니까? 충장년을 위한 유일한 채널 함께 깨우치고 함께 성장하는 원더풀 인생 후반전의 파파홍입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고 평안한 마음으로 잘 지내고 계신지요? 저도 그냥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불현듯 밑도 끝도 없이 일어나는 미래에 대한 불안, 내 몸을 무언가가 꽉 잡고 있는 듯한 답답함, 누군가를 향한 미움과 분노 때문에 마음이 휘청거렸습니다. 한 곳에 진득하니 있고 싶은데 인생은 우리를 흔들어댑니다. 사랑 때문에 흔들리고 미움 때문에 흔들리고 유혹 때문에 흔들리고 돈 때문에 흔들리죠. 또 불안 때문에 흔들리고 자식 때문에 흔들리고 부러워서 흔들리고 초라해져서 흔들립니다. 이럴 때면 다독이고 쓰다듬으며 가라앉히려고 하지만 한 번 흔들리기 시작한 마음은 여간에서는 잦아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흔들리며 살아가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한 두 글을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흔들리는 마음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처음에 읽어드릴 글의 제목은 나를 흔들었던 건 내 안의 바람입니다. 한 곳에 가만히 뿌리 내리고 진득하게 서 있고 싶은데 불어오는 바람 탓에 자꾸만 휘청거리고 넘어졌다. 태풍이 지나간 후 정신을 차리면 낯선 곳이기도 했다. 한 자리에서 안정감을 바라던 나는 바람을 원망했다. 저 바람만 불지 않으면 난 흔들릴 일이 없을 텐데. 이리저리 불안하게 날아다니는 것을 반복한 어느 때 나는 운 좋게 바람이 불지 않고 비옥한 땅 위에 올 수 있었다. 이제 내가 그동안 바라던 대로 한 곳에 안정적으로 서 있으면 되는 것이다. 하지만 나는 그곳에서도 종종 흔들렸다. 바람이 불었나 싶어 고개를 돌려보면 어디에도 바람의 흔적은 없었다. 흐트러짐 없이 안정적으로 서 있는 이들 옆에서 나 혼자만 휘청거리니 그 움직임은 크게 보였고 바람 탓을 할 수도 없었다. 그제서야 난 알았다. 나를 흔들었던 건 밖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아니라 내 마음 안에 부는 바람이었다는 것을. 그것을 알고 나는 지금도 여전히 곧잘 흔들리지만 그럴 때마다 이젠 밖을 둘러보지 않고 마음 안을 살핀다. 마음에 있는 바람이 나갈 수 있게 길을 터고 기다릴 수 있는 여유와 덤덤함이 생겼다. 잠시 흔들릴지언정 내가 서 있는 곳을 지킬 수 있게 되었다. 밋밀의 터 수채화 편지에 실렸던 첫 번째 글은 여기서 끝납니다. 사족 달지 않고 두 번째 글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글은 도종환 시인의 흔들리며 피는 꽃이란 짧은 시입니다. 흔들리며 피는 꽃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어나니 흔들리면서 줄기를 곧게 세웠나니 흔들리지 않고 가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젖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이 세상 그 어떤 빛난 꽃들도 다 젖으며 피어나니 바람과 비에 젖으며 꽃잎 따뜻하게 피어나니 젖지 않고 가는 삶이 어디 있으랴 흔들리며 사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흔들릴 때는 힘들고 마음 아프지만 그때만 잘 넘기면 또 언제 태풍이 왔었냐는 듯 우리 마음도 잔잔해지겠죠. 소개해드린 두 글처럼 흔들리지 않는 인생이 어디 있을 것이며 그것을 이겨낸 인생은 반드시 평안한 삶이 깃들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금도 휘청휘청 흔들리며 살고 계시는 분들은 바람다 타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길 바라면서 오늘 이야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좀 편안해지셨길 바랍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에 하루를 여는 글은 계속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